닭장지 하려고 드릴 가지러 형국동 화실까지 왔어요 세상이나 공미로 뭐 와야되나 어! 이게 이렇게 컸어 이야 이야 진짜 입이 커져서 통통해졌네 입만을 좀 줘야 되겠네요 누가 이 물걸들 있어요 세상이나 시간이 없지요 늘 시간이 없어요 우리 딸은 목요일 하러 와서 이렇게 낙스를 해놓고 갔네 아 일요일 나와서 여섯 그림이나 그리지 집에서 뭐 한다고 했을까요? 물이 없구리네 물을 안줘도 와 잘 자라고 했네 아유 세상에 빨리 드릴을 찾아서 갑시다 오늘 밖에 시간이 안나서 빨리 지어야 돼요 닭장을 지어줘야 되나 식기도 하고 모두모두 멋잇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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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